이 박정희 전문가께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여쭤보게 됩니다. 지금 구미에서 박정희 기념관 만들어 가지고 1200억을 썼잖아요. 구미 단위에서 쓸 돈이 얼마가 있다고 1200억을 갖다 기념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억을 더 들여서 숙모관을 짓겠대요 이제. 네. 저는 뭐 사실 그 기사 보고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왜 미쳤다고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기념관을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쓴 사례가 없어요. 박물관을 갖다가 제가 3개의 박물관 짓는 데 참여를 했고 하나의 박물관은 제가 직접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했던 박물관 건립 전문가입니다. 토지 비용과 건축 비용하고 다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비용으로다가 한 400억 정도 들어가면 아주 잘 만드는 거라고 비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그런 기업관들이 나오죠.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가면 특급 박물관이죠. 국립중앙박물관 말고 나머지 광역박물관이나 기초박물관이나 500억 정도 수준에서 해결이 된다고 요즘 만약 진짜 잘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데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거기에 저도 당연히 가봤죠. 가서 동상 보고 반신 반인 써 있는 것도 제가 직접 보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야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반신반인이라는 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숙모관을 짓는데 1200억을 지금까지 들여왔던 거고 거기에 1000억을 더 드린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빼먹겠다. 건축비용을 통해서 빼먹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 시작했던 게 4대 비리 의혹 사건 기억나시죠? 4대 사카리 밀수 사건 세나라 자동차 사건 빠친코 사건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게 워커힐 건립 사건이잖아요. 워커힐 호텔. 맞아요. 워커힐 호텔을 미군들이 휴가 나갈 데가 없어서 미군들을 위해서 휴양소를 만들겠다고 워커힐 호텔을 지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빼먹었습니다. 누가 박정희가. 그래서 죽어서도 빼먹네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기술이 저는 딱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 워커힐 건립 사건에 돈 빼먹은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박물관 건립 전문가로서 기념관 건립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설령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박정희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야말로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그럼요. 자기가 신은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 헌금 내서 해야 될 일이지 왜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세금에다가 빨대를 꽂게 해줍니까 아니 국가가 전체가 박정희 신도들입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런데 돈 쓰자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난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신격화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을 우상숭배에요. 우상숭배죠. 왜 그거 분명하게 반신 반인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우상숭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가가지고 모가지 따야 될 것은 부처님 부처상이 아니라 지금 박정희 동상 모가지를 따야 돼요 부처는 인간이라면서요. 인간이 봤어? 박정희는 인간이라는 게 확인됐잖아. 총마자 죽었으니까.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자명한 상식을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언론들이 제구실을 못하니까 이런 짓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박정희를 근대화의 아버지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국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압축성장 한국의 민주주의를 또 압축성장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압축이라고 하는 말에는 수많은 사람의 고통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를 생각해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공순이라고 불렸던 여성노동자들 그리고 청계천 영화시장 피복공장에서 정말 창문도 없는 데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영화 전태를 기억하시죠 피가 흘리고 있는데 손을 씻을 데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씻을 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은 사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수많은 여성들이 그 긴 머리를 다 잘라서 내서 그 머리로 만든 가발로다가 이 나라 경제가 성장을 한 겁니다. 제가 제일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지인들 중에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후유증 소위 말해서 고협제로 인한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셨고 그걸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979년에 프레이저 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다 이제 공개가 됐죠. 네. 이 프레이저 보고서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돈을 뒤로 빼돌렸는지 특히나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참전 용사들한테 미국 정부가 1인당 100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 돈이 대한민국 정부로 왔는데 10분의 1만 지급을 했어요. 10달러만 지급을 합니다. 90달러를 빼돌린 거예요. 90달러를 빼돌렸는데 그중에 일부를 경부고속도를 만드는 데 썼다라고 해서 막 이제 뒤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그걸로다가 고속도를 내는 게 그게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베트남 참전 용사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나 가족들이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얻었던 많은 수익금들을 가지고 그 베트남 참전 용사나 가족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걸 명복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빼돌렸고 그 빼돌린 돈으로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있었던 그 기득권들 얼마나 많은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박정희한테 지금 나라 예산으로다가 천억을 더 쓰겠다? 오히려 돈을 추징해가지고 그 박정희 숨긴 재산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내야죠. 당연히 찾아내야죠. 그 돈 찾아가지고 그 돈으로 하세요. 그 돈으로. 스위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를 그 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확인해서 열람해 주겠다.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혹시 그거를 갖다가 슈킹하기 위해서 찌리기 가셨나?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스위스의 비밀 금고 개설 및 박정희 돈 찾으러 갔구나라는 인터넷상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